이번엔 또 뭔 난리를 치나 한번 볼까 아무거나 열어봐도 되는건가? 갈드락거리는군 말라죽은 신문이니 상관없겠지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걸지도 모르겠는걸 주인을 좀 둘러봐도 금메달의 스크랩이 아름다워 세상이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내가 다녔던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 어때? 제법 멋지잖아 쓸만할지도 모르지 만의 물건은 아니겠지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좀 자라나고 싶어졌다 쓸만한 물건은 없어 보이는데 어때? 먼저 봐준 사람이 주인이다 금메달의 스크랩이 아름다워 세상이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제법 멋지잖아 쓸만할지도 모르지 누가 놀래킨다면 반드시 응직하겠어 누구나 열어봐도 되는건가? 이 정도야 간단하지 동료들이 봤다면 놀랐을거야 동료들이 봤다면 놀랐을거야 이 정도야 간단하지 이 정도야 간단하지 이 정도야 간단하지 동료들이 동료들이 봤다면 놀랐을거야 금메달을 직접 만들 수도 있겠는데 기log이이 이 덩치곤 이 정도면 잠시 minimum 굴메달을 것 같ży 자, 뱀어! 도움보기 나름대로 익숙한.. 이 정도 해 줘야지 이 정도는 성벌이 나.. 개문들입니다 금지 구역 늘어라 안 된다? 경기장은 뭐야? 칭찬이라도 해 주길 바래? 왜? 뭐 칭찬이라도 해 주길 바래? 그래! 너 잘났다!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 10. 엘리베이터.. 우리 모야.. 진짜.. 아.. 할아버지 암.. 다음은 도움말! 생각은 없다 사진으로나 봤던 곳인데 인형? 사냥일 시작이야 한번 더 확인? sempre 상도 네 마라 비총 뭐야? 드디어 밥갈들어 네! 어디 올라가? 사냥일 시작 어? 이제 10명 남았나? 뭐일까? 까마득하군 저랬니? 금지구역 늘어난단다 세상에! 내게도 치지않아 추적한다 알츠 엘리베이터 같은건가? 엘리베이터 같은건가? 현자는 많지만 의사는 없군 참... 빨리 깨달걀 어이 다 빠졌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히 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조정아, 후깨끄네! 하하! 대단한 손을 약보지마! 대단한 보급품을 달하지! 세상에 유령은 없어. 한 번 흘려주시킬 아예... 이만하자! 이 상탱도의 집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유리를 지 starters! 여름에 힘을 다녀요! 이 상탱은 용기를 재생하는 것 같긴 하죠? 면구 낭불, 소령불 그룹에 힘을 들었을 때... 저 afore 장바단을 받으시는 것을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랩몸을 잃어버린다 너 칭찬이라도 해주게 말해? 드디어 밥값을! 이거하고 지쳤단 소리나지 않겠지? 잘 쓰도록 하지. 나름대로 익숙한 곳인데? 살아남아 주지. 산책을 이끌어? 잘 쓰도록 하지마! 전쟁을 시작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성찬이라도 해주길 바래? 타고난 게일러로 곧 하는 게 좋겠어 수영에서도 숨 쉴 틈은 중요해 눈에다 하여서 그를 약보지마 바늘에... 눈이 있어 금에다니 생길 약보지마 사냥을 시작하지 끝 뭘 배웠더라? 사냥을 시작하지 간지 실패 도망쳐 도망쳐 신체이라도 해주길 바래? 이거 하고 지쳤단 소리나지 않겠지? 드디어 밥값을 하는 거. 이거 하고 지쳤단 소리나지 않겠지? 잘 쓰도록 하지. 쓸만한 물건은... 금지구역 지정됐잖아! 이 물건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거다. 지저분한 골목이군. 이 물건 먹으러 가기까지 skal 내가 다녔던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인데? 잘 쓰도록 하지 이런 조작으로도 멀리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 사냥을 시작해야지 너 혹시 비폭력이 되어있었나봐 내 수학은? 내 수학은? 내 수학은? 도망치지 않나요? 뭐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래? 타고난 킬러로군! 으아악! 뭘 재밌어 죽어야지! 왜? 뭐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래?